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, 안녕, 여닝, 여닝이에요 오늘은 이거 파란색 꽃이랑 흰색 꽃 붙인 꽃을 만들 건데 가볼까요? 일단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고 안에 넣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잡아당겨서 이렇게 빼면 놀라지 마세요 아, 이걸로 다시 넣을 겁니다 그리고 빼서 또 빼요 그러면 여기다 뭘 쓰시네요, 뭐죠 이거는? 있어요, 클립을 꽂고 뭐가 만들어지는데 잘 봐요, 여러분 잘 봐요, 놓치지 마세요 짜잔! 이걸 당기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그 엄마들 머리에 항아리 질 때 머리 아프지 말라고 머리 받침 같은 건데 이걸로 하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클립 필요 없어 버려 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동그라미가 완성됐죠 이제 묶을 거예요 어떻게 묶냐면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에 또 넣으면 왜 갑자기 길게 올라오지? 길게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다려 봐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다 넣고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하면 안 빠지거든요? 이렇게 하고 다시 꼽아봐요 그러면 뭐죠 이게? 머리 땋은 거 같은 모양 세 개 하고 그거를 네 개 해서 하나 둘 셋 넷 모두들 숫자 세일 줄 알죠 유치원 나왔으니까 위에를 쫓매요 옆에를 내리며 짜자잔 이게 복잡해 보여도 복잡해요 그리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위로 이렇게 머리 땋은 거 모양 세 개 한 다음에 밑에다가 쏙 넣으면 너무 신기한데요? 꽃잎이 완성됐어요 이제 꽃잎을 마무리 할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매듭을 묶을 건데요 이렇게 묶고 잘라요 쏙 빼요 당깁니다 이걸 숨길 거예요 이렇게 옆에 다 넣어가지고 숨기면은 아무도 찾을 수 없어요 보면은 원래 만들려고 했던 게 이렇게 꽃잎이 두 장이었죠 그럼 이거를 두 개 만들어야겠죠 저는 이번엔 검정색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노란색과 검정색을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퓨어 그리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까처럼 똑같이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그 엄마들 항아리 할머니들 항아리 머리일 때 그 머리 아프지 말라고 하는 거 만든 다음에 또 이렇게 옆에다가 넣고요 지금 보니까 검정색이 아니었네요 아니 잘못 골랐네 나는 검정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초록색인가 이게 그래서 요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까 잘 해봐서 알죠 따음머리 세 개 아까는 세 개였고 이번엔 두 개를 할 거예요 네 개... 아! 이게 원숭이 팔같이 두 개가 생기죠 나무에 매달린 원숭이 팔같이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왜 다섯 줄을 만드는 거야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? 하고 이번에도 네 줄 해서 올리고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가운데에 동그라미를 넣어야죠 이번엔 이렇게 감고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안에 동그라미는 단단해야 되니까요 원래 심지가 단단한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이때 네 개 했죠 원, 투, 쓰리, 포, 네 개 그러면 머리 딱히 코 한 줄 머리 딱히 코를 해서 이렇게 가운데에 넣어갖고 이렇게 하면은 코가 갑자기 네 개였다 세 개였다가 다섯 개였다가 다섯 개였다가 매코가 자기 마음대로 계속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거죠 모르겠고 그냥 봉숭아물이나 다시 드려야겠어요 이게 엉성해 보이죠? 아닙니다 꽉 쫌 매면은 엉성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완성 잘 못 만들겠으면 대충 만들고 사람들이 자세히 못 보게 막 뛰어다니세요 이게 가운데다 꽃심을 넣어야겠죠 넣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안 풀리게 또 숨겨줄 거예요 누가 찾아서 이따구로 만들었다고 풀러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위에 개 해가지고 당기면은 남아있는 짜투리 실이 숨겨지거든요 그래서 숨기면 내가 아무리 못 만들었어도 아무도 내 걸 풀지 못해요 숨기고 더 이상 못 빼게 꽉 당긴 다음에 또 숨겨요 아무도 찾게 영영 나조차도 못 찾게 얼마나 숨기는 거야 대체 적당히 좀 숨겼으면 좋겠는데 다 숨겼어요 이제 잘라줍니다 짜잔 완성 예쁘죠? 이거는 브로치로 써도 되고 귀걸이로 써도 되고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럼 안녕 끝 monde 안녕 보컬 사랑